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인주TV 현승욱입니다 HLB 생명과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주분들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어요 HLB 생명과학 금요일 좋은 하루 보여줬고 결국 포지션 다 잡아가고 있는데 현재의 습과 흐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한번씩 들어봐 주시구요 수급상황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이슈거리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HLB 생명과학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드디어 저희 허빈지TV 주도체험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수익 실제로 나죠 수익 실제로 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수익 내드리고 있고 제가 약속드리는데요 내일도 수익청산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내일모레도 수익청산을 할 거구요 다음주에도 저희가 수익청산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허빈지TV의 주도주체험을 받아보지 않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 고정란에 링크가 있어요 링크를 누르시구요 그 다음에 무료정보 신청을 누르신 다음에 HLB 생명과학 보고 왔습니다 정도만 남겨주시면 되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L생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은 반등자리를 좀 보여줘야 하는 시점이었고 양봉을 좀 보여주면서 양매수 흐름이 명확하게 나와주었습니다 예상했었던 흐름대로 나와주고 있고 개인 물량이 꾸준히 나가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좀 유의미하게 들어왔었던 개인들의 물량과 이 창고 부근에서 매듬 물량이 슬슬 출해가 되고 있구요 하락하는 구간에서 물타기성 메수스에 들어왔었던 개인들은 오늘 같이 양봉을 한두 번 보여줄 때 나가주는 모습 그러니까 물량을 토해내주고 있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명확하고 깔끔하게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락을 하는 그 전략적인 부분 자체가 굉장히 잘 먹혔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겠죠 그쵸? 예 그게 맞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제주분들 투자를 뭐 투자를 하는데 주가가 떨어졌어 물을 탔어 반등 나와줬어요 그럼 본전에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팔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결국 그런 심리를 이용을 해서 압구간에 개인들의 매물을 손받김을 해주고 빠져나와주지 않으려고 했었던 개인들을 손받김을 해주고 주가를 떨어뜨린 다음에 여기서 한두 번 반응을 보여주니 바로 물량을 토해낸다 전형적이죠 전형적이면 뭐라고 하죠? 개미 털기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제주분들께서 뭔가 포지션 자체를 바꿀 이유와 근거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어 보이고요 그저 그대로 포지션을 유지를 하시면서 홀딩을 가져가시는게 충분히 합리적이고 다당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IV 생명과 현재 흐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저는 지금 잘 보세요 어떤 식으로 그려나갈 거냐면 여기에서 이제 보상성을 들려주면서 12,000원 부근을 이렇게 이 정도까지 회복을 해준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흔들다가 빵! 혹은 아니면 파바방!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보여줄 거에요 신기하죠? 제가 하는 그 방금 사운드 기억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느끼실 그 감정이니까요 하셨죠? 좋습니다 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 차트 흐름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아요 고점이 낮아진다는 뜻은 기본적으로 윗구간에서 매물 압박이 심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매물 압박이 심한 애들은 그럼 못 올라갈까요? 아니거든요 바닥을 잡아줬잖아요 그럼 매물 압박이 심하면 그 매물을 소화를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매물을 소화를 하고 수세를 돌려주는 그러한 구간에 첫 번째 기준점은 12,000원이다 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요 제가 그러한 부분까지 전부 다 체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허빈제TV 주도주체험을 받아보시고요 매일매일 수익 내드리고 있고 실제로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고 여러분들 만족하실 만한 결과물을 현재 가져가시고 계실 겁니다 저는 언제나 그랬듯이 거짓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립니다 댓글 고정란에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무료종목 신청을 누르신 다음에 HLB 생명과학 보고 왔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슬슬 에코프로 애들 좀 줍고 바이오 애들 돈 좀 들어와 주고 순환 좀 들어가 주니까 이제 그래도 저는 많은 바이오 주주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겁먹지는 마시고 지금은 올라가는 구간까지 같이 한번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